고속철도는 한나라의 철도 여객 운수 발전 수준을 대표하고 대용량 화물철도는 화물 운송 수준을 상징합니다. 중국이 8개월에 걸친 축중량 30톤급 화물열차 적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화물철도 기술이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대용량 화물열차용 철도는 주로 석탄, 광석 등 대종 원자료 화물 운송에 이용됩니다. 축중량이 27톤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대용량 화물열차용 철도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여겨집니다. 한편 이번 종합실험에서는 열차 축중량이 30톤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화물열차 길이는 1500m에 100개의 화물칸으로 구성됐습니다. 매 화물칸에는 96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물열차 축중량은 최고 25톤, 매 화물칸은 최고 80톤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축중량 30톤의 화물차는 25톤급에 비해 2000톤 화물을 더 운송할 수 있습니다. 길이 1500m, 무게 12000톤의 화물열차는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화물열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화물열차는 1200m 거리 내에서 제동이 가능해 설계 거리를 300m 단축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지적 소유권을 갖춘 전동 컨트롤 공기 제어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기존 화물열차는 대부분 공기 제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어를 하는 순간 첫 번째 화물칸이 먼저 제동이 걸리고, 그다음 나머지 화물칸들이 순차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제어 시스템은 화물칸과 화물칸의 고리가 풀리거나 화물열차가 쉽게 탈선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용량 화물열차용 철자는 20세기 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 국가의 대용량 화물열차용 철도 기술은 비교적 발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철도 화물열차는 일반적으로 축중량 23톤급이었습니다. 최근 축중량 25톤급 대용량 화물열차용 철도 기술을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했으며, 이미 닫힌 철도 등 노선에 투입됐습니다.